나는 이 책에 나오는 원칙들을 활용한다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을 그냥 읽지 말라. 목숨이 달린 것처럼, 인생이 걸린 일처럼 간절히 읽고 소망하고 연구하기 바란다. 그러고 나서 이 원칙들을 직접 시험해보라. 효과가 있는 것은 계속해 나가고 효과가 없는 것은 미련없이 내던져라. 단언컨대, 돈에 관한 이 책이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책이 될 것이다. 너무 자신 만만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이 책으로 인하여 당신은 성공하고 싶은 욕망과 성공이라는 결과물 사이의 간극을 확실하게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과 성공이라는 결과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독자들은 부동산, 주식, 비즈니스 등 각 분야에 대한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강연회에 다니며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 어찌 되었는가? 대개의 경우 도로암이 타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반짝이는 것 같다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제 드디어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답은 간단하다. 이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의 무의식에 내재된 경제청사진이 성공적으로 세팅되지 않으면 무엇을 배우든, 얼마나 많이 알든, 무슨 일을 하든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책에서 당신은 그동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것인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나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그 이유를 알아보고, 난 이후에 당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180도로 바꾸는 대장정이 시작될 것이다. 하브에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브에커가 지은 백만장자 시크릿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브에커는 물푼에서 불과 2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된 세계적인 부위 멘토라고 합니다. 전세계 80개국 200만명을 백만장자의 대열에 올라서게 했다고 하고요. 그 방법을 이 책에서 자세히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는 생각이 미래의 불을 결정한다. 2부는 백만장자의 17가지 시크릿입니다. 1부에서는 부와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경제청사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경제청사진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요. 2부에서는 17가지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7가지를 간추려가지고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 둘째, 부를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세번째,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네번째, 진정한 부의 척도는 순자산이다. 다섯번째, 적은 돈부터 관리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라. 여섯번째,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일곱번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라. 제가 보기에 이 일곱가지 내용이 부자가 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상당히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내용 가져가셔가지고 모두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부, 생각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의식 속에 돈과 성공에 대한 그림을 그려두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청사진이 당신의 경제적인 운명을 좌우한다. 돈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건물의 청사진과 비슷한 개념이다. 건물의 청사진이 그 건물에 대해 미리 세워둔 계획 또는 디자인인 것처럼 경제 청사진은 당신이 돈에 관하여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 또는 돈과 관계하는 방식이다.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를 배워보자. 당신의 현실에 그리고 불을 창출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식이다. 잠재력 개발 분야의 스승들도 이 공식을 토대로 가르치고 있다. 명시 과정이라고도 부른다. T, F, A는 R. T, Thoughts, F, Feelings, A, Actions, R, Results. 생각이 감정을 낳는다.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경제 청사진에는 돈과 관련된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모두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 청사진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답은 간단하다. 과거에 특히 어렸을 때 당신이 받아들인 정보 혹은 경험이 기초를 이룬다. 당신의 생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왜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다를까? 우리의 생각은 마음속에 있는 정보 창고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정보들은 또 어디서 나오는가? 과거의 프로그래밍에서 나온다. 그렇다. 당신의 과거 프로그래밍이 모든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명시 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피가 들어갑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이 생각을 낳는다. 생각이 감정을 낳는다.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이 과정에 따르면 내 안에 이미 짜여있는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한다. 인간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우리는 돈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래의 세 가지 기본 방식에서 영향을 받고 생각과 행동 방식이 형성된다. 어린 시절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어린 시절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 어린 시절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는가? 이미 형성된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생각을 좌우한다. 생각이 결정을 만들고 결정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하지만 이 형성된 경제적인 청사진이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이 되었다면 즉 부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청사진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핵심 변화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유력을 지닌다. 변화를 유도하는 첫 번째 요소는 인식이다. 경제 청사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다.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이해다. 당신의 사고 방식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이해할 때 그것이 당신의 밖에서 주입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세 번째 요소는 변화 선택이다. 이런 사고 방식이 진정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면 그것과 자신을 분리시켜 계속 간직할 것인지 내보낼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자신의 모습과 내일 가고자 하는 방향을 근거로 사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네 번째 요소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으로의 세팅이다. 2부에서 이 내용으로 부를 창출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다룰 예정이다. 저는 7가지 백만장자 마인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백만장자 마인드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은 인생은 우연히 만든다고 믿는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당신이 삶의 운전대를 지고 있다고 믿어라. 내 인생의 운전대, 특히 경제적인 삶의 운전대는 내가 지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자기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며 주저하고 있는 것과 같다.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자의 태도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책임지는 대신 피해자처럼 분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나는 불쌍해이다. 그 말은 끌어당김의 원칙에 따라 금방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불쌍해진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들이 드러내는 특징 세 가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특징 1. 비난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비난하는 게임에 능숙하다. 되도록 많은 사람과 환경을 자신이 부자가 못 되는 이유로 삼는다. 이는 자신에게 손가락질이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합리화. 그들은 또한 자기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한다.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식이다. 세 번째, 불평. 불평, 불만은 당신의 건강과 부자가 되는 길에 가하는 최악의 행위다. 정말 최악이다. 왜냐고? 당신이 집중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라는 게 우주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불평할 때 당신은 어디에 집중하는가? 인생의 제대로 된 부분인가? 잘못된 부분인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이다. 집중하는 곳은 커지기 마련이니까 잘못된 부분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당신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줄 숙제를 내주겠다. 앞으로 일주일간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 입 밖으로 불평을 내뱉는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안 된다. 일주일 내내 지켜야 한다. 이유는 처음 며칠은 이전에 달라붙은 쓰레기 잔해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쓰레기는 비트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쓰레기의 속도로 움직인다. 따라서 깨끗이 청소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내가 지금까지 수천명에게 이 숙제를 내주었는데 이 작은 훈련으로 인생이 크게 바뀌었다는 사람들에게 파묻힐 뻔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생각한 게 저도 일주일간 절대로 불평볼만 하지 않아 보려고 지금 작심하고 있거든요. 저도 웬만해서는 불평을 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일주일간 불평하지 않는 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실천하신 분들은 댓글로 어떤 결과가 났는지 작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심하게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하기 시작할 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장 그만두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다. 시시각각 당신의 삶의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도 쓰레기를 끌어당기는 사람도 당신이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두 번째, 불을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 집중하고 헌신한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만 한다. 부자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그러고는 당연히 되고 싶죠 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 이유는 그들의 무의식 속에 부자가 되면 안 되는 부정적인 정보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한쪽에서 돈이 많으면 훨씬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흥분해서 외칠 때 다른 한쪽에서는 하지만 개처럼 일해야 하잖아. 그게 무슨 재미야 라고 비명을 지른다. 이렇게 뒤섞인 메시지들이 무슨 해가 되겠나 싶겠지만 사실은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우주는 끌어당김의 원칙에 흔쾌히 응하며 당신이 주문한 것을 발송해 주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당신의 파일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뒤죽박죽이변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낼 수가 없다. 바라는 걸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뭘 바라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점에서 대단히 명확하다.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 부자가 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다.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이기만 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한다. 우주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는다.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정도의 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대개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무의식적으로 부자가 되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둘째,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 소망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차원이다. 달리 표현하면 그게 내 무릎에 떨어지면 집어들겠다는 태도다. 부자는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고 싶은가? 현실을 살펴보면 간단하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수십억 명미이지만 실제 부자는 적다. 둘째, 부자가 되기로 했다고 말하는 차원이다. 여기에는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따른다. 결심은 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바라는 데 결심한 바를 이루겠다는 책임의식이 동반된다. 셋째, 부자가 되기 위해 현신하는 행동의 차원이다. 현신은 전적으로 전념하여 노력한다는 뜻이다. 망설이거나 도망갈 국리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100% 쏟아붓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한다. 전사처럼 싸운다, 핑계는 없다, 만약의 경우도, 하지만도, 어쩌면도 없다, 실패는 고려하지 않는다. 전사가 싸우는 것처럼 부자가 되거나 싸우다 죽거나 라는 각오로 임한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은 모험하고 희생하려는 정도의 한계를 구워두고 있다. 뭐든지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공을 위해서 이 정도의 일은 할 수 있고 이 이상의 일은 할 수 없다는 조건들이 정해져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 용기, 지식, 전문기술, 100%의 노력,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당연히 백만장자 마인드가 필요하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진정으로 확신해야 한다. 완전히 전적으로 진심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없다. 다시 말해서 우주가 당신을 돕고 인도하고 지원하며 기적까지도 만들어낼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당신이 헌신해야 한다. 이 장도 되게 가슴이 뜨끔하는 장이었는데요. 항상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은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잠재의식에 어느 정도 한계를 딱 그어놓는 게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면 할 수 있지만 왜 나는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하는데요. 여기서 그 내용을 정확히 찝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3.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부자들은 기회를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거리를 본다. 부자는 앞으로 다가올 성장을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손실을 본다. 부자들은 보상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에 집중한다. 부자들은 성공을 기대한다.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독창성을 믿는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보상이 클수록 위험도 크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더라도 언제나 자기가 들인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기대한다.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없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파멸이라고 여긴다. 끊임없이 문제거리를 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게 마땅치 않다. 요점은 행운을 포함하여 가치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다 당신이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행동해야 한다. 뭔가를 사거나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원칙은 부자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우주의 원칙에 따라 집중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간단하다. 당신의 관점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 찾는 것과 얻는 것이 결정된다. 기회를 노리고 있으면 기회를 얻는다. 문제거리를 노려보고 있으면 문제거리들이 생겨난다. 목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고정시켜라. 관역을 향해 계속 움직여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 장애물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얼른 자신의 비전을 다시 쳐다보라. 목표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 단순하고 중요한 충고 하나를 들어보겠는가.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고 관리하고 투자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라. 가난해지려면 돈을 쓰는데 관심을 쏟아라. 천권의 책을 읽고 성공 강의를 백번 들었더라도 사실은 이 말이 요점이다. 명심하라. 당신의 시선이 가는 곳이 커지게 되어 있다. 더욱이 부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미리 다 알 수 없는 걸 인정한다. 최대한 시간 내에 최선의 준비를 하고 행동을 취하고 그 후에 수정작업을 거치며 계속 나아가면 된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언젠가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모조리 준비해 놓으면 잘못되는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편이 낫다. 나는 이것이 가능성의 문이 많은 복도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부자들은 일단 게임을 시작하고 그때그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수정을 가한다. 돛을 조정하며 항해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미리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생각지 못한다. 미리 다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결국 준비, 발사, 조준의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부자들이 행동을 시작하고 대개 그들이 승리한다. 문제점들을 다 확인하고 대처 방안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히 행동에 뛰어들지 못하고 항상 패배자가 된다. 부자들은 기회를 보고 뛰어들어 더 부자가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준비하는 중이다. 이 장도 되게 뜨끔한데요. 저도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어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좀 더 확실한 때 결정을 내리겠다. 좀 더 확실한 기회가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 책에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공할 확률을 믿고 일단은 행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번째, 진정한 부위척도는 순자산이다. 부자는 순자산을 계산한다. 가난한 사람은 근로소득을 계산한다. 사람들은 흔히 돈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얼마나 버냐고 묻는다. 순자산이 얼마냐고 묻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골프장에서나 볼 수 있을 뿐이다. 진정한 부위척도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순자산이다. 순자산이란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의 금전적인 가치다. 현금과 주식, 채권, 부동산, 사업차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체의 현재 가치, 집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집의 가치를 포함해서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모두 합산하고 거기서 부채를 뺀 금액이 순자산이다. 순자산은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므로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불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순자산의 네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소득, 저축, 투자, 간소화. 순자산을 높이려면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소득은 두 가지 형태로 들어온다. 근로소득과 비활성 소득이다. 근로소득은 실제로 일에서 버는 돈이다. 근로소득 없이는 순자산의 다른 세 가지 요소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말하자면 근로소득은 우리 경제적인 깔때기를 채우는 하나의 방식이다. 다른 상황이 다 똑같다고 가정할 때 근로소득을 많이 벌어들이는 사람이 더 많이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소득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전체적인 순자산을 늘리기는 어렵다. 그런데 저소득층과 중산층 사람들은 순자산의 네 가지 요소 중에서 근로소득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순자산이 없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활동 소득이란 배당, 이자, 임대료, 특고권 사양료와 기타 소득처럼 당신이 일하지 않고 버는 돈이다. 두번째 저축도 중요하다. 당신이 떼돈을 벌게 되더라도 그 돈을 유지하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소비중심의 경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가진 돈이 얼마건 소비를 한다. 장기적인 균형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택한다. 세번째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를 잘할수록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순자산도 늘어난다. 부자들은 자금운용법과 투자법을 배우는데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네번째 요소 즉 간소화는 그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의성패를 가르는 복병이 될 수 있다. 간소화는 저축과 동반되는 요소다.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데 핵심이 있다. 생활비를 줄이면 저축과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것도 많은 사람이 간과하고 있긴 하는데요. 적은 돈으로 생활을 하면 적은 금액의 돈만 모아도 경제적 자유를 쉽게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4가지 요소에 포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필요한가. 대저택에 살고 별장이 3군데 있고 해마다 세계여행을 다니며 캐비어를 먹고 최고급 샴페인을 마셔야 삶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좋다. 하지만 수준을 상당히 높게 잡은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점 또한 각오해야 한다. 반면에 그런 장난감들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면 훨씬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백만장자가 되려면 순자산을 늘리는데 집중해야 한다. 명심하라. 당신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내가 자주 하는 말처럼 관심을 쏟는 것에 에너지가 흐르고 결과가 나타난다. 순자산을 확인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는 곳이 커진다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당신의 순자산은 늘어날 것이다. 이 원칙은 삶의 분야에 적용된다. 당신이 추가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어 있다. 다섯 번째, 적응 돈부터 관리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라. 부자는 돈 관리를 잘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 관리를 못한다. 부자는 돈 관리를 잘한다. 부자는 자신의 돈을 잘 관리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돈 관리를 못한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은 아니다. 다만 돈을 다루는 습관이 다르고 그 습관이 더 유익할 뿐이다.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과거에 주입된 조건들이 이러한 습관을 결정한다. 따라서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 돈을 관리하지 않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효과적이고 쉬운 돈 관리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요약하면 경제적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있다. 간단하다. 돈을 지배하려면 돈을 관리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 관리를 못하거나 돈에 관한 이야기 자체를 회피한다. 그들이 돈 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첫째, 돈을 관리하려고 둥둥거리다가 자유를 구속받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관리할 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큰 돈을 굴리기 이전에 적은 금액의 돈부터 관리하는 습관과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다. 명심하라. 돈의 액수보다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까?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금정관리법이 있다. 당신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경제적 자유통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라. 1덜러가 생길 때마다 10센트를 이 통장에 넣어라.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오로지 피활동소득을 만들거나 구입하거나 투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피활동소득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드는 것이 이 통장의 목적이다. 이 돈을 언제 써야 하냐고 절대 쓰지 마라. 쓰는 게 아니라 투자해야 하는 돈이다. 이거는 진짜 재테크를 하는 어느 측에서든지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점점 굴러가면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재산이 꽤 있거나 주머니가 비어있거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가진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일이다. 머지않아 관리할 돈이 많아지는 현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돈을 제대로 다루기 시작하면 금전적인 기적이 일어난다. 습관이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겠다는 목표 하에 매일매일 의지를 다지는 셈이다.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습성에 따라 그 돈이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이 저금통 하나가 당신에게 돈 붙는 자석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삶에 경제적 자유를 부여해줄 기회와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다음에는 노는 데 쓰기 위한 통장을 또 하나 만들라고 합니다.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균형과 조화에 있다. 한쪽으로는 더 많이 벌기 위한 투자 자금용으로 최대한 저축해야 한다. 다른 한쪽으로는 놀이통장에 소득이 또 다른 10%를 넣어야 한다. 왜냐고? 우리가 원래 하나에만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이라서 그렇다. 놀이통장에 들어가는 돈은 당신에게 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돈이다. 그 돈으로 평소에 하지 못한 일들을 하라. 레스토랑에 가서 고급 와이나 샴페인을 한 병 주문하거나 호텔에서 신나게 하루를 즐기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 이 통장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돈을 다달이 다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부자처럼 느낄 수 있게 그 통장의 돈을 다 써버려라. 그래서 두 가지 통장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통장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꼭 첫 번째 통장을 만들고 두 번째 통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배운 프로그램대로 돈을 관리하면 비교적 적은 소득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지 못한다. 그래서 고소득 전문가들이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들어오는 돈만큼 관리하는 법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부자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일한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반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중요성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번 돈을 사용하는 방법. 이것이 열심히 일하는 수준에서 똑똑하게 일하는 수준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분기점이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건 부자들에게는 일시적인 과정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이어지는 상황이다. 부자들의 생각은 이렇다. 돈이 나 대신 열심히 일하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일을 덜해도 된다. 명심하라. 돈은 에너지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한 노동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꿔나간다. 사람들이 일하도록 하고 비즈니스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고 투자 자본이 움직이도록 한다. 처음에는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그 후에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한다. 당신이 원하는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유로워지려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 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소득은 비활성 소득이다. 머니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원하는 생활에 돈을 대줄 수 있는 이런 소득 획득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비활동 소득이 지출보다 많으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비활동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돌파구는 대체로 두 가지다. 첫째는 나를 위해 일하는 돈이다. 주식, 채권, 국채, 금융시장, 미추얼 펀드처럼 현금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다. 즉 다른 자산에 투자해서 나오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는 나를 위해 일하는 사업이다. 당신이 직접 관여할 필요가 없는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 서적 음반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료, 특화된 아이디어, 프랜차이즈 사업 등이 그 예이다. 당신 없이도 굴러가는 시스템이 있는 하늘 아래의 모든 사업이 여기에 속한다. 당신 대신에 사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일하게 하는 개념이다. 요점은 이렇다.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 만큼 돈도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돈 쓰는 것을 인생의 사명처럼 여기는 대신에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다. 돈 많은 부자들은 적게 쓰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게 이상한 일 아닌가. 장기적인 사고와 단기적인 사고의 차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살아갈 돈을 벌려고 일한다. 부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종잣돈을 벌려고 일한다. 부자들은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은 자산을 사들인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질 게 분명한 물건을 사들인다. 부자는 땅을 모으고 가난한 사람은 청구서를 모은다. 내가 내 자식들에게 하는 충고를 알려주겠다. 부동산을 사라.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게 최선이지만 어떤 부동산이든 없는 것보다 낫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긴 해도 결국에는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가치가 높아져 있을 테고 그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당신이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사라.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면 당신이 잘 아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투자해도 된다. 그리고 대출 규제가 풀리면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여력 한도 내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셔도 됩니다. 부동산 투자로 실패하는 경우는 자기 능력보다 과하게 투자했었다가 손해를 보고 팔 때다. 내가 앞에서 설명한 충고를 잘 듣고 돈 관리도 잘하고 있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아예 없거나 아주 적을 것이다. 부동산을 사려고 기다리지 말라. 부동산을 사고 나서 기다려라. 이게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여력에 맞게 사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부동산을 옮겨가면서 금액을 키우면 되거든요. 돈이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원하는 무엇과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부자에게는 각 1달러가 씨앗이다. 100달러를 더 벌기 위해 심었다가 나중에 1000달러로 불어날 수 있는 곳에 옮겨 심을 수 있는 씨앗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투자에 대해 배워라. 다양한 투자 수단과 경제적인 도구를 익혀라. 부동산, 모기지, 주식, 펀드, 채권, 환시대 등 전반적으로 배워라. 제 채널에 부동산에 관련된 것, 주식에 관련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있는 피터린치나 브라운스톤님이 지으신 책이나 존 리 대표님이 지으신 책. 그런 것들을 한번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는 책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자신의 투자 관련 지식이 쑥쑥 늘어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가난한 사람은 힘들게 일하고 번돈을 모두 쓴다. 그 결과 평생 힘들게 일해야 한다.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한다. 그래서 결국 일할 필요가 없어진다. 일곱 번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라. 부자는 두려워도 행동한다. 가난한 사람은 두려워서 행동하지 않는다. 수백만 명이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위해 화건과 시각화와 명상기법을 사용한다. 나도 거의 매일 명상한다. 하지만 앉아서 내 머리로 돈다발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나는 성공을 위해 실제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 같다. 화건, 명상, 시각화는 모두 훌륭한 도구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당신에게 실질적인 돈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진짜 성공하려면 실제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 행동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명시 과정으로 돌아가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라. 이 두 가지가 내면 세계의 것인가 외부 세계의 것인가 내면의 것이다. 이제 결과를 살펴보자. 내면의 것인가 외부의 것인가 외부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다리가 바로 행동이다.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 의심, 걱정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에도 걸림돌이 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부자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들은 두려움이 진정되거나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행동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끝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성공하기 위해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라. 그럴 필요 없다. 성공한 부자들도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에게도 의심이 고개를 쳐들고 불안함이 생긴다. 단지 이런 감정에 방해받지 않을 뿐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을 느끼다가 그런 감정에 가로막힌다. 우리는 습관이 동물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두려워도 의심스러워도 걱정이 되더라도 불안해도 불편하더라도 내키지 않더라도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제 불편함이라는 장애물을 이야기해보자. 불편함을 무릅쓰고 행동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편안함은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려면 편안한 지대를 뚫고 나와 불편한 일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싫어한다. 편안함을 제일 우선으로 여긴다. 자 성공한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 편안함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편안한 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포근하고 아늑하고 안정감 있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당신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되려면 편안할 수 있는 지대를 넓혀야 한다. 편안한 지대 밖으로 나올 때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에는 편할 수 없다. 그래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결국 불편함은 사라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당신의 편안한 지대는 새롭게 확장되고 당신은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이 편안함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면 두 가지를 확실히 말해줄 수 있다. 첫째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날에 하지 못한 일들을 반추하며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삶은 행복하지 않다. 행복이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갈 때 그 결과로 찾아온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 당신은 그 마음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다. 손이 당신의 일부인 것처럼 마음도 당신의 일부일 뿐이다. 당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마음을 관리하고 훈련하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마음을 어떻게 훈련한단 말인가. 주의깊게 관찰하는 것이 기본이다. 행복과 성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생각들을 골라내라. 그런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바꿔나가라. 당신에게서 힘을 빼앗아가는 생각들을 힘을 더해주는 생각으로 교체하라. 힘이 되어주는 생각을 어디서 찾을까. 바로 여기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쓰여있는 선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해 힘을 더해주는 생각들이다.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이 생각을 휘둘러라. 예전의 마음이 대장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대장이다. 새로운 마음이 당신을 위해 일해줄 것이다. 삶의 수준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고 싶으면 하나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힘을 빼앗는 것인지 힘을 주는 것인지 판단하라. 행복과 성공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파괴하는 것인지 판단하라. 힘을 빼앗는 생각은 무시하고 힘을 더해주는 생각에 집중하라. 쓰레기 같은 생각이 떠오르면 쥐소다 알려줘서 고맙다고 가볍게 넘긴 다음 쓸모있는 생각으로 바꿔라. 생각이라는 것이 어쨌든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재편성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새로운 생각이 진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더 유익하기 때문에 선택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두려워도 행동하겠다. 의심스러워도 행동하겠다. 불안해도 행동하겠다. 불편해도 행동하겠다. 힘들어도 행동하겠다. 하기 싫어도 행동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이렇게 하부에커가 지으신 백만장자 시크릿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선택한 이유는 시크릿이라는 단어와 백만장자의 단어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의 서문을 보면서 이 책은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진짜 기대 이상으로 책의 내용이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해서든 구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저도 여러 번 읽을 예정이고 제가 만든 영상도 여러 번 볼 예정이거든요. 여러 번 이 책의 내용을 반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그게 습관이 될 정도로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에 자신이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